오늘 주시는 하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자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레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청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대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광고 문구를 기억하십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죠 믿음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도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결단해야 할 순간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냥 그 땅에 남아서 평안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저상으로 살 것인가 오늘 말씀도 모세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평안한 삶을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믿음의 선택과 어떤 믿음의 결단을 했는가를 배우고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결단하고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와 같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야굽의 자손들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 내려갔을 때는 70명이었는데 약 400년 만에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게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강해지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서 핍박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고 아이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사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죠?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내린 믿음의 결단 때문에 살았죠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산 것은 모세의 부모 때문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먼저 믿음의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모세의 믿음은 바로 그 부모에게서부터 왔기 때문이죠 그러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23절을 보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어떤 아이라고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야, 그 놈 참 잘생겼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자식이 예쁘지 않은 어미가 누가 있겠습니까? 4경전 7장 20절을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누구의 눈으로 모세를 본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를 봤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섬례를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 자손들이 애국당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곳에서 종살이 할 것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40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출애급에 대한 약속도 주셨죠 모세의 부모는 레이족석이었습니다 아마 이 약속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시간이 가까워 오면서 바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막기 위하여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지만 마치 해로당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에 모든 산의 아이들을 두 살 밑으로 다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하지만 그때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모세의 부모가 그 모세를 낳고 나서는 바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 소망 가운데에 이 아이를 살렸던 것이죠 약속을 붙들고 결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둘째로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경애하는 믿음이죠 그들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애구방 바로는 산의 아이는 낳으면 무조건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왕이 그렇게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곧 나도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태어난 순간 남자아이가 태어난 순간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림으로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 환경 속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냥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 자기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살렸고 석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양육했습니다 그들이라고 왜 바로 왕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는 더 두려워하는 분이 계셨던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이를 살리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최대 한도까지 키웠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워보냈습니다 그리고 누이 미리암을 보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드렸을 때에 그 믿음으로 모세를 키웠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의 나머지 인생 120년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돌봐주셨죠 그러므로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부모 밑에 믿음의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부모가 될 때에 내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내 소유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렌지 사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와 가정이 힘을 합쳐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임을 보고 석 달 동안만이라도 우리 부모의 품에 있을 때만이라도 믿음으로 키우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24절부터는 모세의 선택과 결단의 믿음이 나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아멘 모세는 장성해서 어렸을 때가 아니라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장성했다는 것은 이거 그저 무슨 젊은 시절의 혈기로 감정적으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출혁기를 보면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40세였다고 말합니다 40세면 옳고 그름을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나이죠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때 모세에게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안정되고 보장된 미래를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뿌리치고 노예 백성의 아들로 살 것인가 지금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단을 내렸죠? 25절을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는 것은 거절하고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노예살이 하는 그 노예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첫째는 모세의 영적인 가치관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련하고 무식하고 노예 백성이라고 보았지만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가치관이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어디에서부터 생겼을까요? 맞습니다 모세가 젖될 때까지 모세를 양육했던 그 어머니 요괴벳에게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잠시 후에는 내 품에서 떠나보내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야 될 그 아들이기 때문에 요괴벳이 모세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너는 애굽의 바로의 딸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서 살게 되겠지만 너 정체성은 그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바로 거기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이 나온 것입니다 또한 25절에는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사는 삶을 죄악의 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의 죄악의 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가치관이죠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서 화려한 생활을 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고 결국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에는 자기 인생에 죄의 열매만 가득 맺을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낙이라고 했습니다 낙이 뭐죠? 즐거움입니다 죄에도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 낙은 아주 잠시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는 삶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 모든 곳에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따라오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즐거움은 죄악이 주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그 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죄가 주는 즐거움을 따라갈 것인가 세상이 주는 낙을 따라갈 것인가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주는 즐거움을 따라갈 것인가 오늘 말씀은 모세의 결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의도적으로 나는 더 이상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기 싫다 이렇게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무엇을 더 좋아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분명히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내가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 때에 그에 따르는 분명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잠시 죄악의 낙 그것을 즐기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기를 오히려 더 좋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모세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무엇이었죠? 영적인 가치관이 분명했기 때문에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무엇을 보았습니까? 상주심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서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있습니다 수모가 무엇이죠? 수모? 멸시받고 모욕당하고 하는 것이에요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수치를 당하게 되고 멸시를 받게 되고 모욕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한 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애굽의 모든 보아가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아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금은 뭐 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 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둘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의 무게를 달아봤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의 무게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 때에 받게 되는 애굽의 모든 금은 보아 이 두 개의 무게를 달아봤더니 어느 개 더 무거웠습니까? 어느 개 더 값진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것이 이게 훨씬 더 무겁고 값진 것으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애굽의 금은 보아보다 더 값지고 빛나는 보석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기서 상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모세는 두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누가 주는 상을 받을 것인가 바로가 주는 상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것인가 바로가 주는 상은 이 세상의 금은 보아입니다 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 됩니다 바로의 아들로 살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지금 손에 잡히는 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잡을 수 있는 상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온갖 수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노예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에게 수모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굽에서 출애급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또 자기 백성들에게도 수모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모세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죠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디에서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모세가 왜 이런 결단을 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금은 보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아들로 살 것인가 저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믿음의 결단이 분명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7절과 28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한 모세가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었는가를 보여줍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국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기에서 모세의 믿음은 무엇이죠? 애국을 떠나서 참는 것입니다 애국을 떠났다는 말은 몸도 떠나고 마음도 떠나고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떠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추래극비를 통해서 보면 모세가 바로의 왕궁을 떠난 것이 자기가 애국 사람을 처죽인 것이 들통났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그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건으로 하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모세가 빚어졌기 때문이죠 모세는 그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줄로 알았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40년을 참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이죠 그 전에는 황금 침대에 누워서 자기가 부르기만 하면 와서 자기를 섬겨주는 그런 종들 사이에서 황금 대야에 세수를 하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끼마다 진수 성찬을 먹고 그렇게 황태자로 살았는데 그 다음 40년 동안 누추한 광야에서 천막에 누워서 냄새나는 양대를 치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의 기간 동안에 모세의 자아가 자기가 다 깨어졌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사람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의 사람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40년 동안을 참고 인내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광야의 40년의 생활도 참아내면서 인내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주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인내가 부족하다는 것은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얻으려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상 받기를 바란다면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내 힘으로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즉시 즉시 도와주시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주심을 바라본다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서두르지 않고 화내지 않고 다투지 않고 겸손하게 묵묵하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인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세는 6월절 예식을 지킵니다 28절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한 것이며 이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열 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 보내겠다 하면서도 그 마음이 점점 더 강박해져서 끝까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장자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방향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신 것이죠 피를 바르면 넘어가리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넘어가겠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지요 장정만 60만 명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집에 그 양의 피를 발라야지만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모든 집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도자인 모세의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집마다 그 믿음을 다 심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심판의 현장에서 그 약속을 믿고 붙들고 그 약속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출애급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모세의 선택과 결단하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살 수는 없을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을 통시에 걸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잠시뿐인 이 세상의 죄악의 낙을 즐기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 고난받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선택하고 결단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금은 보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기뻐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가정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나는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데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부모에게서 믿음의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믿음, 헌신하는 믿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저의 카치한 Scout 염색 정리가 오십시오 훌륭한 처리 Reno2 이 시각 세계 scriptures